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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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파우더, 얼굴 왜 이렇게 맨지 맨지네? 잠깐 어디로 숨어야되지? 잠깐 안녕하세요 왜이래 구도가? 여기 트리 보이나요? 설레는 트리 안녕 하이 트리 오냐고요? 제가 준비했어요 이제 12월이니까 곧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원래 회사에 있던 트리 회사에요? 네 회사입니다 뭐야? 뭐야 전화나 썼어 죄송해요 하이 프리디 땡큐 하이 회사 좋네 하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회의실이 많고요 일단 옆에 배우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연기 레슨 중이신 것 같아서 그냥 저 할 말 할게요 정전인정 아 미안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그거야 영통에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시간이 좀 떠서 그냥 왔어요 V LIVE 크리스마스 트리 is so beautiful 그쵸? 오늘 시나요? 네 오늘 원래 스케줄은 없고요 오늘 키링들 만나러 가는 그겁니다 회사 추리 예쁘다 그쵸? 잠깐만 여기 좋은 댓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위키미키 팬 아닌데 객관적으로 엘리님 점점 예뻐지는 거 신기해서 보러 팬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컴백마다 레전드 갱신 신기하다고요? 예뻐지는 게?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팬이 아닌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팬이 되어서 가주세요 웃겨라 감사해요 청춘향전 기대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기대해주세요 우리 세이가 열련을 펼쳤습니다 콩조? 콩조 아니고 저 오늘 블러셔를 했어요 블러셔를 오늘 좀 생기있어 보이려고 블러셔를 좀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여기서 더는 자르지 않고 기르면 길러지는 대로 머리를 기를 겁니다 더 이상 자르지 않을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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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때문에 믹믹이 입덕했어 잘했어 잘 왔어 우리 위키미키 얼마나 재밌고 노래도 좋고 그런데 다들 많이 많이 미키미키 하세요 입덕요정이래 어 뭐야 아니에요 저는 저는 입덕요정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잘 손가락 해달라고요 손가락 해달라고요 손가락 해달라고요 손가락 하트 오 이번 학교 장기자랑에서 시에스타를 출 예정이라고요? 시에스타 은근히 헷갈려요 쉽지 않아요 저희도 이거 배우는데 살짝 힘들었어요 너무 헷갈려 동선까지 같이 하려고 왜냐면 시에스타 이거랑 시에스타 이거 다 순서가 달라요 이게 또 디테일이 은근히 살아있어가지고 힘들어요 핑거 하트 핑거 하트 핑거 하트 핑거 하트 손가락 하트 신년 은세 봤냐고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잘 안 봐요 아니 왜 알람이 이제 오는겨 잘못했네 브이라이브 음? 아 죄송합니다 조금 일이 늦었군요 바쁘셨나봐요 내년에 반오십 되는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반오십 어떤 기분일까 반오십은 스물네 살은 뭐 요런 기분이었다면 스물다섯 살은 또 어떤 기분일까 흐흐흐흐흐 너무 기대가 돼요 파티할 거에요 반오십 파티 혼자서 조촐하게 이브 언니랑 실스타 챌린지 한 거 잘 봤어? 비하인드 있나요? 언니가 역시 프로 아이돌이라 그런지 한 번에 슥슥슥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 찍어본 데서 하려니까 제가 새 회사니까 뭔가 구도 잡는 게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그 구도 때문에 몇 번씩 촬영을 했다라는 비하인드 아 그리고 그날 저 판타지오 뒤쪽에 아 판타지오 맞잖아 여기 판타지오잖아 저기 뒤쪽에 무슨 공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낙엽놀이도 하고 이랬어요 채원이랑 세이랑 수영이 언니랑 저랑 넷이서 카페 갔다가 낙엽놀이 하러 갔었어요 카페 갔다가 낙엽놀이 하러 갔었어요 응? 언니 밥 먹었어?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 조금 애매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브이라이브가 끝나면 끝나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배가 고플 것 같은? 하지만 지금은 고프지 않은? 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누나 내년에 반 50이라는 게 솔직히 안 믿어져요 반 30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좋아요 그런 말 좋아요 요즘 제일 즐겨먹는 음식이요? 즐겨먹는다기보단 자주 먹는 음식은 샐러드인 것 같은데 이제 멤버들이 맛있는 샐러드집을 맨날 이렇게 보내주면 그냥 거기서 슥슥 골라서 먹습니다 어 근데 저 지금 그렇게 배 안고파요 속상해하지 말으셔도 돼요 우리 애기 공주님 이거를 말로 하면서 그런데 제가 어저께 품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주 라이핑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주전 많이 떨어주세요 그런 거 좋아할 아이 미키미키 송연파티하면 누구의 마니또가 되고 싶냐고요? 아 우리 마니또 하자고 해야겠다 재밌겠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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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의 마니또가 되고 싶어요 뭔가 뭔가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봐야겠다 우리 연말이니까 마니또 한번 해볼까? 근데 싫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멤버들이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음 아 지금 신발 꾸겨 신고 있어요 좀 작아서 발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발이 컸나봐요 원래 30 아니 근데 신발이 작게 나온 거 같아 30이 맞는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다들 좋아 하시네요 많이 해달라고 하시네요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아 진짜 TMI 이래 아 왜 신발 꾸겨 신을 수 있지 키가 작아서 230이 조그만 게 아닌 거 같아요 저 160밖에 안 되거든요 160에 230이면 적당한 거 아닌가? 키가 조그마니까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콧물이 이것도 TMI인데 자꾸 콧물나요 아니요 감기 걸린 건 아닌데 막 춤출 때 무대에서 특히 뮤뱅에서 그렇게 콧물이 난다요? 글쎄요 맨날 내 파트 아닐 때 이렇게 코 훌쩍거리고 이런 거 혜림이 위키 아님? 위키 지망생이죠 근데 안 돼요 저는 다 커서 더 이상 케가 안 큽니다 뮤뱅 무대가 춥나? 아니 근데 무대는 다 쌀쌀한데 유독 모르겠어요 뮤뱅에서 자꾸 콧물 콧물이 나는데 자꾸 콧물리기 하니까 좀 이상한 거 같아 그만날래요 그만날래요 그만날래 아 나의 콧물까지 사랑해줄 수 있다고 아 그거는 지금 고맙긴 한데 좀 그래요 어감이 좀 그래요 귀신들이 구경해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콧물이 에이 콧물 얘기 그만 한다니까 어? 그만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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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얘기 다 해놓고 눈물은 안 나요 눈물은 안 나요 샵 갔다 와서 왜 샵 갔다 와서 그래요 샵 갔다 와서 그래요 저 혼자 헤어메이크업을 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 키링이 형이 또 예뻐보이려고 또 갔다 왔다구요 아 어제 문 나이 끝나고 목 괜찮았어요 와 목이 진짜 너무 칼칼하더라구요 계속 걸려요 목이 뭐가 근데 그게 엄청 웃을 때 막 하하하 소리 지르면서 웃고 엄청 많이 웃으면 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 나이 갈 때마다 그래요 문 나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그리고 문별 선배님 너무 좋아요 아니 1시간 반을 목을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 멤버들이 이거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서 웃을 수밖에 없잖아 배꼽 빠졌다고 아 맞다 어 눈별 언니 연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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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언니님 음 세상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독서실에서 봤다고요? 문나잇을? 와우 무상 참기 힘드셨을듯 아 너무 웃겨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고요? 아 부끄럽죠 당연히 아 웬일이야 왜 이렇게 곰돌이 같냐고요 오늘? 오늘 옷 때문인 것 같아 오늘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오늘 곰돌이인가 봐 몰라요 몰라요 오늘 그러고 펭사 가나요? 그렇습니다 펭수 펭하님 펭하 펭수 보고 싶다 펭수야 보고 싶어 곰돌이 옷 잘 어울려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정혜림씨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저 24살이에요 한참 귀여울 나이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지금 영통이 할 생각이 신나가지고 지금 그런 죄송합니다 마음을 다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너무 뻥뻔했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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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햄 추추님 닮았단 소리 안 들어 봤어요 그게 뭔데요? 추추님이 뭐예요? 못 들어 봤어요 볼 주물럭거리고 싶다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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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말랑 말랑해 오늘 예쁘단 댓글이 맞네요 고맙습니다 저 근데 그런 칭찬은 좋아하지만은 조금 부끄럽네요 오늘 약간 백을 잘 잡았죠 제가 여기 트리랑 같이 제가 생각해도 백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캐롤을 듣고 있어요 카메라 각도 이상하다고?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아니 나 이런 거 감각을 잘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그리고 저 사진 고르는 것도 잘 못하고 혼자 할 줄 하는 게 없어 키링들한테 먼저 컨펌 받고 올리고 싶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갑자기 화제 전환이 왜 이렇게 됐어? 캐롤 뭐 듣냐? 맞다 캐롤 듣는다고 했잖아 저요? 디얼 산타 디얼 산타 듣고 있는데요 설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았어요 불러주세요 키링 지금 디얼 산타 불러주세요 디얼 산타 내 얘기 들어줘요 들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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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저께 문나잇에서 캐롤 한 소절씩 뭐 불러주세요 그런 게 있길래 저희 가사도 종이에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리메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었는데 산타할아버지는 그걸 하게 돼서 못 불렀어요 감미롭게 산타할아버지는 이거 수연언니가 스타트를 잘 못 끊어서 제가 그렇게 된건데 바로 그렇게 탈락할 줄은 몰랐죠 정말 정말 여기서 한 소절 음음음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견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짜잔 와우 부르니까 별로 안기네 그때 준비할 때 길어서 좀 덜 불러야 되나 이랬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목이 안풀려서 왜 이렇게 갈려 깜짝 놀랐어 Is it an angel? 아 크리스마스 같아요 아 캐롤을 듣고 요즘에 캐롤을 듣고 자꾸 마음이 막 설레요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아요 그걸 언제 눈이 와요? 저는 저는 그거 선물 받았단 말이요 스노우메이커 뭐라 그래? 메이크업? 뭐예요 그거를 빨리 해보고 싶은데 눈이 언제 와요? 다들 눈이 온다고 해서 눈이 온 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올해? 아직? 언제 눈이 오나? 그러니까 11월에도 왔었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왔었다는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실내에 있느라고 정혜니 크리스마스에 24시간 노래 부르기 시키고 싶다 무슨 노래를 원하셨는데요?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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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건 가사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 노래는 부르는데 이제 가사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입술이 왜 점점 사라져? 입술 좀 바랄게요 어디서 하는 일이야? 또 원하시는 캐롤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면은 뭐 뭐 알면은 뭐 살짝 생각은 해볼게요 불러볼까 말까 립 맛있나요? 먹지 않아요 여기 눈 쌓였는데 어딘데요? 어딘데 눈이 쌓였디? 산타 할아버지는 스윗 윈터 뭐더라? 인 마 랩타임 찾고 싶어 늘 쫓아 고고고 오우 에이 에이 손톱 색깔 보냐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색깔이야? 코랄 뭐지? 모르겠어요 핑크 코랄 내가 부르는 원데이 듣고 싶어요 오케이 시작 나 끝없는 데이 드리밍 아름다운 꿈들에 더 깊이 닿길 바래 following my mind all day I'll be now in sky 하얀 빛을 따라가 나로 가득 찬 데이 드리밍 아 I'm I'm telling you now 맞나? 오늘 블러셔랑 잘 어울린다 오늘 블러셔랑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댕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네 오늘따라 저 유정이랑 목소리 비슷하 얘 전에도 말했지만 소리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비슷한가? 데일리데일리데일리? 데일리데일리데일리 데일리데일리 데일리데일리 근데 다들 뭐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 약간 또 애매한 시간에 브이라이브 켠 것 같은데 오늘 평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잖아 내일 뮤직뱅크를 하나 시에스타 짧은 날 짧은 날 5시에요? 퇴근 얼마 안 남았네?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 약속이 혹시 우리랑 영통하는 거죠? 다 알아 다 알지 오늘 앵커 안에서 키링 만나러 갑니다 안녕 왔는가? 리나는? 리나 저기 대회의실에 있을걸? 근데 리나 밥 먹고 있어 아 그래? 먼저 시켰는데 아까 샵에서 나왔을 때부터 안녕 나 켜도래? 당연하지 왜 안 들어오고 있어? 로아는? 로아 들어오세요 너무 졸려 뭐 했어? 염색했나? 뭐 했지? 샵 같다 근데 여기 문자가 뜨거워도 다 나오려나 모르겠다 헬로우 헬로우 오늘 검돌이가 졸려 정말 많이 들었다 졸려 나 밥 시킨다 어? 어 미안해 짠짠 근데 나 이 거리에선 댓글이 안 보여 그러면 들어와 근데 갖고 오면 다 못 나오잖아 이렇게 해 넌 나는 이렇게 할거야 그래 그래 아 조금만 조금만 지내 일부러 트리 보이게 이렇게 한거야? 일부러는 아닌데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아? 좋은데? 좋은데? 네일 자랑해야지 그니까 넌 넌 넌 넌 너무 예뻐 내 반대도 난 좋아 맞아 녹색 반대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거 뭐라 그러지? 아 이거 봐봐 저런 트리에 다는 장식 뭐라 그러는데? 볼 어? 볼 아니야 짐볼 아니야 짐볼 아니야 짐볼 아니야 짐볼 아니야 짐볼이 이거 아는 키리에요 아 나 아는데? 명칭 있는데 이거? 어 나 알았는데 나도 작년에 엄마랑 이거 사면서 알았다고 아 뭐지? 이름 뭐에요? 눈사람왕 응? 이거 장식 볼 그거 아는 사람 아니야 이거 뭐 있어 오너민트? 오너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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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키링들 유식해 오너민트 이게 무슨 구도람? 내 손톱 상태 엄청 다들 애매하게 나와 그냥 뒤로 해 너 핸드폰 모니터 돼? 하면 안 돼? 와이파이 안 돼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 댓글 읽게?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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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와이파이 어 지금 크리스마스 느낌이 난다 그치? 어때? 트리 때문에 트리 트리 나 트리 꾸며보고 싶다 야 우리 이사가면 크리스마스로 하자 어때? 좋아 같이 봐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릭 거실 크리스마스 트릭 크리스마스 트릭 꿈이자 어때? 근데 치우기 힘들어? 응 누가 치울 건가 1년 들레 냅두는 거지 그리고 다음 크리스마스 때 또 끓이는 거야 이렇게 라이브 해본 적 없어? 그러네 없나봐 있어? 없어 우리 차 마시는 거 언니 없었어 있었어 뭔 차를 마셨어? 없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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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할 때 있었다 나 두부에 우고추봤는데 아아 그쵸 아니 있었어 이게 안 돼 모르겠어 졸려 엘리가 마니토 우리 연말을 맞이하여서 응 마니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 좋은 생각이야 너무 괜찮지 이번에 그 태국 때 태국 맞나? 응 태국? 그 엉덩이? 엉덩이 어 그런 거 이상한 거 사주지 말고 좀 제대로 내고 너가 이상한 거 사줬잖아 너가 이상한 거 사줬잖아 다른 애들 이튼 거 사줬는데 참 그랬나 사실 뭐 내가 갖고 싶다 뭐 이런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진짜 사진 언니의 말을 기나마 듣고 있다가 산 거야 나는 쓸데없이 솜쎄가지고 쓸데없이 솜쎄가지고 쓸데없이 솜쎄가지고 진짜 쓸데없이 그런 데서 솜쎄가지고 그니까 언니 말을 그니까 막 하면 안 돼 막 주워넣지 말라고 주워넣지 말라고 주워넣지 말라고 무설탕 비관제인데 이거 맛있어 어 나도 같이 들고 다녀 있는데 좋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많이 안 되는데 진짜 맛있어 어떻게 무설탕인데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걸까 우와 냄새가 뭐야 이거 봐봐 어 이게 미친 맛인가 봐 파인애플 왜 크림프루트 자몽이랑 파인애플 이게 그 유명한 뭐야 왜 파인애플 밖에 없어 아니면 먹을 때도 먹었어 진짜 맛있다 리치 리치 아니라니까 방금 말했잖아 방금 리치만 나는데 방금 말했잖아 내가 자몽이랑 자몽 또 먹을래 잘 먹고 맛있다 배가 고픈 거 같아 이제 야 이게 다 노래 그치 이게 뭔데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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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안 돼 그 유명한 젤리 있잖아요 군돌이 젤리 이거 봐 뭐야 잘렸는데 모공은 잘렸어 어차피 먹으면 다 오케이 하루 시작하는 유명한 군돌이 젤리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정말? 응 밥 시켰니 우리 시켰어요 우리 시켰어 응 언니가 내가 떨어뜨리고 하는 것 같지만 찰지게 우리 몇 시까지 준비해야 돼? 그래? 그거 써야 되잖아 이거 장난 없지 않아? 응 그래? 시간 너무 많이 나오고 세팅이 안 된 줄 응 오늘 팬사인회 전까지 시간 꽤 오래 했네? 응 그럼 이거 길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끊고 딱 끊고 끊고 둘이 또 해 그럴까? 무슨 얘기했어? 왜 이렇게 일찍 도착했어? 원래 챌린지 뭐 하나 찍으려다가 취소되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와서 밥 먹으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심심해서 날 긁혔지 봐봐 이거 봐봐 치는 거 보여줘야겠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이거 봐 다 노란색이야 거의 다 그래 나 요즘에 요즘에 그 유튜브 나 노트뷰에서 재밌는데 다 말해놓고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그거 뭐냐 게임인데 파피 플레이 게임 뭐야 공포게임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공포는 아니고 인형 입이 이렇게까지 많이 웃고 있는 인형이 있어요 그 장난감 가게 인형이야 올해는 폐 장난감 인형 그런 데서 인형이 살아 움직여 그럼 그 인형 플레이하는 거 찾아봐요 요즘 그거 때문에 잠을 못 자 나 좋은생활 떠올랐어 게임하자 게임 이거 여기까지 한 45분까지 토크하고 게임하자 40분까지 해 끝내자 40분이 끝내고 아니 여기 칠판 있으니까 그린 거 그려서 맞추기 아 괜찮네 재밌겠지 파피 해본 사람 너만 아는 거 같아 난 안해봤어 아니 너만 아는 것 같다고 날이 추워요 난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 게임 안해 하는 걸 봐 어 하는 걸 보지 재밌다 근데 남이랑도 보는 걸 재밌다 진짜 얘는 게임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컴퓨터 게임은 컨트롤이 어려워서 그런지 안 하게 된다? 컴퓨터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숙련이 되면 재밌게 할 텐데 그런가? 처음에 어려우니까 시도를 안 해봤어 컴퓨터 게임은 아니 나 저번에 대기실에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엘리언니 루시랑 루시랑 수현 언니 수현 언니랑 둘이서 누워가지고 무슨 게임 게임 유튜버 영어 진짜 웃겨 항아리 게임 항아리 게임이라고 알아 뭔지 알지? 언니도 알지? 그거 봤는데 진짜 너무 너무 시끄러워 지금 응 나 자는데 다 자고 있는데 소리를 리어폰도 안기고 깔깔 그러면서 하는 거 나도 자는 좀 신경쓰여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응 왜왜왜왜 아 사업을 나중에 간다고 오케이 시간이 타이트하대 2시 반 2시간 반 밖에 없어 그럼 그냥 하고 가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새벽에 가야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 잘 안 남았는데 난 좋아 되게 싫어 되게 싫어서 자 응 그 중간에 밥 시켜놓고 자면 되잖아 응 Please Sing All I want All I want is you All I want is you 틀자 틀자 나 오늘 들었다고 안 그래도 그니까 들어야 할 시기와 날씨와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 또러동 다 뚜루동 대빵 아빵 뚱뚱뚱 잘 안 먹었다 사실 아 잘 안 먹었다 사실 잘 몰라 내 파트 말이야 파트까지 올라가 고맙습니다.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내 욕심일까요 All I want is you 추운 겨울 지나도록 다시 내 손 꼭 잡아주던 너를 잊을 수 없는 나는걸 저기 하늘을 봐 하늘이 내는 네가 내게 오는 걸까 All I want is you 매일 너를 기다리는 이유 너 다시 바른 나 한겨울에 기적해 찹쌀떡 찹쌀떡 톱톱 언니 밑자리 공허해지는 짓 하얀 눈이 내려와 기억 속에 날 우리를 들여다 준 거야 그 입 맞춘한 이곳에 맞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내 파트 아니야? 내 파트야 언니 파트야 언니 파트야 모든 걸 주고 싶은데 미치니까요 All I want is you I want to sing 내 손 꼭 잡아둔 사원인가? 응 응 언제 했어? 했어? 네 했어? 응 뭐지? 아 우리 다 같이 했나? 아니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했어? 이거는 아 아 그 가사 응 아 제 하얀 길 따라 걸었던 거리에 따뜻히 비밀에 나도 했나? 우리 다 같이 했어 아 All I want is you 이제 끌게요 한 번 마무리 슬레이터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땅